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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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리듀져서 전종하고도 걸어줘 보겠습니다. 좀 많이 쪼지는데요. 오직 56년인데 팀전 아니고 솔로입니다. 이제 쪼미쌈을 잘 시간이라서 빨리빨리 스캠하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쪼미쌈을 쪼미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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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전 쏘고 있었거든? 어흥 뭐 절 쏘고 있었었냐? 어딨어요? 심히 쏜다고 했는데 오 설멧도 얻었습니다 오 레이저 전장으로 가고있습니다 오 설멧에다가 방탄초피기까지 있으니 무정 아니겠습니까? 배를 부수니까로 아 내가 있는 데가 중요하네 왔다갔다 하면서 저의 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헬멧도 좋은거 같았어요? 오 엘이 들어있다 원점이예요? 원점이예요? 문 닫아 로싱 버튼 라인 어차피 라인 세척 세척 소금을 좀 버리겠습니다. 한 마리코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